아이고, 오늘 공부해야지. 가만있어, 보자. 가만있어, 보자. 뭐야? 아, 이걸 열심히 해보라 그랬는데 또 오늘도 해봐야지. 가만있어, 부르기. 자꾸 깜빡깜빡도 많이 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데 딸이 두뇌 발달도 하는 것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좋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 손주 꼭 본다고 했는데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가만있어, 부르기. 부르기. 엄마! 어? 헬로? 헬로, 할랑할랑. 엄마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사준 거 하고 있네? 아, 그럼 이거. 할 줄 몰랐는 줄 알았는데? 어때? 선생님이 오셔서. 어, 선생님도 오셨구나? 오셔서. 설명해줬어다? 설명해줬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맞춰보는 거야, 지금. 우와, 재미있겠다. 재미는 있어? 은근히? 파랑하고. 진지하셔. 너무 집중하네, 지금 이 블록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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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뭐야? 아유. 왜 그래? 뭐가 문제야? 그름대로 좀 해봐야 되는데. 어. 줘봐 봐, 줘봐 봐. 한번 보자. 제가 그럼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잖아요, 그죠? 아홉 개를 한번 맞춰보세요. 요걸, 요걸 두 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어디다 해야 돼? 아니, 자. 요거다 하면 안 되네. 여기죠? 너랑. 그렇죠. 또 빨강. 마지막. 어디다. 요거 너가. 그렇죠,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요. 헉, 좋으신가 보다. 쉬운데, 그래도? 그게 쉬워. 쉬워도 또 자꾸 해봐야지. 지금 조금 해보니까 조금 신나다. 이제 이걸로 하니까 점점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엄마도 어쨌든 우리는 추억이 이제부터 이제 생겨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기억을 다 해야 되잖아. 파이팅해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우, 좋다. 와.